이완용의 친일 매국노 이완용의 친일 매국행적 총정리를 비롯하여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이야기 13번째 에피소드 대한민국 정부 수리편 이후 예고드렸던 단민특위에 관련한 에피소드를 시청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단민특위의 최우선 체포 대상이 되었던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문인이자 28 독립선언서와 기미독립서 등을 기초한 이광수 최남선 등의 친일 매국행적과 aka 조선 최대 갑부로 일컬어지는 화신백화점 창업주 박흥식을 비롯해 친일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기업가들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일제순사로 시작해 출세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고 모진 고문을 일삼았던 고문기 노덕술에 대해서 총 3부작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고종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았으나 결국 본인의 안의를 위해서 변절했던 우리 역사상 최악의 친일파라 평가받는 이완용의 친일 매국행적들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몰랐던 이야기 조선기조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완용의 양부이자 당시 최대 세부가였던 이호준은 이하흥과 사돈관계를 맺고 신정왕후와 함께 협력하여 이하흥의 둘째 아들 이명복을 왕위에 올리는데 성공한 지 4년 후인 1867년 신동으로 소문난 당시 10살에 이완용을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이완용은 1882년 과거에 급제한 후 양부 이호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여 1887년 주미참 장관, 1888년부터 1890년까지는 주미공사로 활동하며 당시 조선에서 대표적인 친미파로 떠올랐습니다. 귀국 후인 1890년부터는 양부 이호준의 권세와 고종 명성왕후의 신임을 등에 업고 을사늑약 체결 10년 전인 1895년 학부대신으로 임명되며 권력의 핵심으로 등극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외놈들에게 신변 위협을 받아왔던 고종의 거처를 칠러파와 손잡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관파천을 주도했고 새롭게 조직된 내각에서 학부대신을 비롯하여 외부 군부대신, 농산공부서리 겸 경무사 등 총 5개 직책에 동시에 임명되었으며 심지어 이후 독립협회 위원장 및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고종에게 가장 신임받았던 신하였습니다. 이후 칠러파의 각종 견제와 양부 이호준 3년상으로 인해 잠시 조정을 떠나 있었던 이완용은 을사늑약 체결 1년 전인 1904년 관계로 복귀하여 러일 전쟁 발발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대한제국의 희망이자 대표적인 친미파로서 맺었던 인맥들을 통해 미국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 이후 뒷수습에 여념이 없었고 대한제국은 외놈이 필리핀은 양키가 먹기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약속한 가스라 테프트 밀략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대한제국 대표적인 친미파 이완용의 접촉은 무의미한 상황이었고 이를 몰랐던 대한제국에서 이완용의 입지는 날로 줄어들었습니다. 때마침 이 무렵 러일 전쟁 또한 점차 일본의 승리로 굳어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완용은 자신을 가장 신임해 주었던 대한제국 고종왕제를 배신하고 자신의 조국마저 저버린 채 그 어떤 친일파보다 더 극심하고 꼴사납게 일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이 원하는 짓거리들을 앞장서 수행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역사상 유일하게 을사우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등 매국 트래블을 달성한 이완용의 친일 매국행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5년 9월 5일 미국 포츠머스에서 미국 제26대 대통령 루즈벨트 중재로 러일 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일단락되었으며 이를 통해 맺은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는 등 러시아를 상대로 크게 4가지 이권을 차지했고 마침내 1905년 11월 9일, 훗날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께서 처단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메이지 천왕 특파대사로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11월 10일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 고종왕제를 접견하여 일본 천왕의 친설을 전달하고 11월 15일에는 고종왕제를 단독 면담하며 이른바 을사늑약안을 내놓았으며 11월 16일부터 17일 오전까지 계한제국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 등으로 불러내어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단협박주로 물어보는 등 체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1909년 11월 17일 오후 고종왕제와 대신들은 어전회의에서 일본과의 조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고 참정 대신 한교설은 대신들의 대표로서 이러한 내용을 일본 공사 하야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달받은 이토 히로부미는 군대를 이끌고 고종왕제에게 아련을 요청했고 고종왕제가 숙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본인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8명의 대신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조약체결 찬반 여부를 물었으나 참정 대신 한교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거부 의사를 당당하게 밝혔고 탁재부 대신 민영기와 법부 대신 이하영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이완용이 나서면서 급속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완용은 이미 앞서 진행한 어전회의에서 고종왕제를 비롯해 대신들과 함께 결의한 조약체결 거부의 뜻을 뒤로하고 뻔뻔하게도 동양의 평화와 대세를 비롯해 대한제국의 국력을 운운하며 조약체결에 대해 찬성하는 괴변을 늘어놓았으며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의 이러한 괴변에 적극 화답하며 남은 대신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의견을 물었고 내부 대신 이지용, 농산공부 대신 권중현, 군부 대신 이근택 등은 자신들의 의견이 학부 대신 이완용과 같은 뜻이라고 밝히면서 결국 이날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 군대를 앞세운 일제의 안하모인식의 강압과 자신들의 영따를 위해 신의를 저버린 자들의 나라를 팔아먹는 짓거리로 인해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외교권을 일제에 이양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으며 후세의 길이 남을 이완용으로 대표되는 을사오적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인구 2천만 대한제국의 대표였던 8명의 대신들 중 5명의 을사오적으로 인해 결국 일제가 우리 땅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고 엘리트 중 엘리트 당시 우리 민족의 대표라 칭할 수 있는 이들의 변절로 우리들은 이로부터 수십년간 치욕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을사늑약 체결 당시 친일매국노로서 맹활약했던 이완용은 이토 히로부미의 비호 속에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고 마침내 1907년 5월 고종황제 퇴위를 거부했던 참정 대신 박재순을 끌어내리고 친일매국 내각의 수반에 등극했습니다. 1907년 6월 고종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대한제국 주권 회복을 열강에게 호소함으로써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 등의 친일매국노들을 앞세워 나라를 강탈하려는 일제의 노골적인 야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했으나 이는 결국 열강들이 대한제국 헤이그 특사의 회의 참석 거부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붕괴한 이토 히로부미는 이를 구실로 고종황제 퇴위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고종황제에 거듭된 퇴위 거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친일매국 단체인 일진회의 수장이자 농산공부 대신 송병주는 고종황제에게 일본 천황과 대한제국 주둔 일본군 사령관에게 사과하라 윽박을 지르는 등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천일공로할 짓거리를 했고 이에 질세라 당시 참정 대신 이완용은 안하무인 격으로 거듭 고종의 양의를 주장했으며 결국 1907년 7월 19일 새벽 고종황제는 보름 가까이 거부하며 버텨왔던 양의를 수락했고 이에 이완용은 바로 그날 당일에 황제대리의식을 집행해버렸습니다. 본래 황제대리의식은 국내부 대신 주도로 이뤄져야 하지만 당시 국내부 대신 박영규는 입궁하지 않았고 당시 참정 대신 이완용은 본인 스스로를 국내부 대신 서류로 임명하여 황제대리의식을 집행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즉위한 황제가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천종황제였습니다. 일제의 대한제국 강탈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고종황제를 퇴위시킨 이토 히로부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완용을 불러 대한제국의 내정까지도 모두 통감의 지위를 받는다는 취지의 조약체결을 지시했으며 고종황제 퇴위 며칠 만인 1907년 7월 24일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하기 위한 예비조처 정미칠르격을 체결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정미칠르격 일사천리 체결해 친일매국지수로 맹활약한 이완용, 송병준을 비롯한 매국노들을 일컬어 우리들은 정미칠적이라 부릅니다. 또한 정미칠적이자 훗날 경술국적까지 되는 친일매국노이자 당시 군부대신 이병군은 정미칠르격 체결 며칠 후인 1907년 8월 1일에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명했고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한제국군 1년대 일대대장 박승환은 자결했으며 일대대를 비롯한 대한제국군은 항전하다 200여 명이 전사하는 비극이 발생했고 살아남은 대한제국군은 전국 각지에서 의병으로써 그 뜻을 이어갔습니다. 최악의 매국노이완용은 이러한 의병활동들을 제압하기 위해 훗날 일제강점기 무단통치의 근간이 되었던 헌병보조원을 우리 민중들로 채용하는 등 일제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대한제국 황실을 감시하기 위해 본인 집안 사람들을 적극 기용했습니다. 또한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의 콤비플레이는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에서 물러나는 순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1909년 7월 10일 통감에서 물러나며 치러진 이토 히로부미의 송별련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에게 대한제국 사법권도 일제에게 넘기라고 지시했으며 사법권마저 넘겨줄 수 없다는 대신들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완용은 제2대 통감 손해 아라스케를 만나 단독으로 조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에 관한 업무마저도 일본 손하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완용의 기상천외한 친일 매국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한제국 내 최대 친일 조직이었던 일진회와 매국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한제국 조정에서는 일진회를 중심으로 내각을 다시 조직한다는 풍문이 돌았고 이완용은 이의 질세라 자신의 비서 인직을 통감부에 보내 대한제국과 일제의 합병을 일제보다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이완용의 적극적인 매국 행위들은 당시 일제에서도 당황했을 정도였으며 이미 친일 매국 세력들에게 장악당한 대한제국 내각에서도 이완용의 끝을 모르는 탐욕과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완용은 대한제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1910년 8월 22일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대한제국과 일제 간의 합병조약에 조인했고 일제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반항이 두려워 조약체계를 일주일간 숨기다가 결국 1910년 8월 29일 춘종황제로 하여금 1910년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적인 치욕 경술국치를 공포하게 했고 이로써 우리 땅 우리 국민들이 일제 치하에서 가진 서름과 고통 속에서 35년간 보냈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우리 땅 금수강산 전국 곳곳은 일제의 소나기에 들어가 착취해 수탈당했고 우리 민중들은 외제신민으로서 일본 국민과는 구별되는 최하층민으로 일제의 가진 만행 앞에 온갖 치욕을 느끼며 고통의 나날을 겪게 되었으나 이완용을 비롯한 경술국적, 정미칠적, 을사우적으로 대표되는 매국노들은 일제로부터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조선기족이라는 자기를 받고 차별받았던 우리 민중들과는 구분되는 가진 혜택과 특권 속에서 여생을 누렸습니다. 최악의 매국노 유일하게 매국 트래블을 달성한 이완용의 존재감은 일제로부터 조선기족 자기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돋보였습니다. 총 76명의 조선기족 자기수여자 중 대한제국 황족을 제외하고는 단년 최고 자기와 최대 은사공채를 받았고 후에 추가된 조선기족 자기수여자 총 158명 중 유일하게 자신의 차남 이항구에게 습작이 아닌 새로운 자기를 받게끔 하였으며 3.1 독립만세운동 1년 후인 1920년에는 총 3명밖에 없었던 승작자 중 단연 최고 자기 승작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1919년 우리 민중들 200만여 명이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동안 외쳤던 3.1 독립만세운동에 대해 총 3차례 경고문을 발표하는 등 경술국치 이후에도 끊임없이 친일 매국 활동을 지속해준 일제의 대가였으며 이렇게 독보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모은 재산으로 일제강점기 내 두 번째 부자이자 최고의 현금 부자에 근극했습니다. 마침내 1926년 숙환에 의해 죽었으나 죽은 후에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장례식마저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일본 천황으로부터 대훈이 국화대 수장을 받아내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였음을 죽은 이유까지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후한 무치한 이완용 일가의 천일 매국 행위들은 과연 광복 이후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완용의 친손자로서 이완용으로부터 조선기족을 습작한 이병길은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었지만 이후 반민특위의 허무한 해체로 인해 특별한 처벌 없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이병길의 아들이자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형은 1992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당시 100억 원이 넘는 이완용이 소유했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며 이완용이 매국노짓을 통해 구축했던 재산을 몰수하기는커녕 오히려 돌려받는 등 동무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으며 이완용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친일매국노들의 잔재청사는 아직까지도 정치적 논쟁거리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선 청년들의 동경을 받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당대천재문인들이 어떻게 변절하고 친일매국행위들을 자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